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예쁘다. 뭐야, 뭐야? 된 거 같은데? 네, 예쁘다. 하하하. 뜬 뜬 뜬 뜬 뜬 뜬. 저기, 쟈, 쟈. 너무 좋아. 어깨에를 카메라 쪽으로. 다시 보러 가는 거. 아, 이제 버논 눈 한번 딱 떴다가 하나, 둘, 셋! 야! 뒤에 저 의자 들어갈게요 길이 너무 커서 잘못 앉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앞으로 살짝씩 조금씩